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저희 토퍼가 거의 5천장 넘게 나와가지고 존마이크한테 토퍼 출시하기 전에 존마이크 이름을 빌렸으면 그래서 대박이 나면 존마이크한테 오토바이를 제가 사준 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자주 와가지고 계속 소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새 걸로 제가 교체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천장을 했는데 구독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5천장을 넘어서가지고 6천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굿즈로 만든 많이 보고라는 브랜드가 진기회사를 통해서 엄청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예정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존마이크의 복이 저한테 와가지고 존마이크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으니까 존마이크한테 저희의 성의를 표시하고자 오늘 존마이크 오토바이를 사러 갑니다 당연히 2023년식으로 보고 있고요 새 오토바이 2024년식 1월 거를 사면 번호판 부여봤는데 또 두세 달 정도 걸리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도 못할 뿐더러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한 3, 4달 전에 탔다가 조금 변심을 한 그런 오토바이 새 오토바이인데 번호판이 달려있는 중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로이로이처럼 존마이크한테 주려고 합니다 며칠동안 검색해 가지고 탈리사이라는 지역에서 한 11만 5천페소의 PCX를 파시는 분을 연락을 했고요 그분이랑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오토바이 사러 가려고 합니다 머니 있어? 나아, 라스트 금고 안에 10만페소 남았지? 야, 형은 다 썼다 어떡하냐 음, 많은 비용이잖아 근데 괜찮아요 약속은 약속은 약속입니다 아무튼, 많이 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자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길이는 지금 솔직히 건물도 적고 월세도 받고 있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그냥 돈이 척척 모이는 그런 포지션까지 갔는데 그래서 은퇴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도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아이라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3, 4년만 같이 달려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3, 4년동안 열심히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많이 보고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 가성비 있게 만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일단 존마이크 오토바이 부터 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자! 하하하하하 니눈아, 너 모터가 있나요? 응, 아, 리턴을 마셔요 아, 에이브 스탑, 리턴? 응 근데 1년 금방 안되면? 응 아, 또, 이미 또 열쇠서 아, 또 열쇠? 자, 공들어 놔 아이고 지금 기사가 총 4명입니다 니눈아 그만두면 3명인데 아마 딱 맞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아, 마닐라도 기사가 필요한데 마닐라 올라가서 지금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세부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누나가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요 3일 정도 팔라완 여행 갔다 오라고 휴가를 주는 바람에 3일 동안은 일단 세부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말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보고 마닐라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오토바이 사러 달리 사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이 데리고 왔습니다 하이소 오토바이 사러 가는데 헬멧이 없어가지고 월요일 보고 헬멧 가지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픽업하러 갑니다 존마이크 모털 아, 존마이크 토플 여iji 5,000원입니다 Ч을금 어motors 꽤 receptors 빈 αν cas을 alan 히 اس streamline 빈ake 1,000원 sego прос levant 아 зай 막 모항할ints 저는 올 저는 올 그 snare 저에게 전화가 너무 좋네 제가 영상에서 제 영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저를 물어보는 거고 뭐? 우리 똥 우리 똥 우리 똥 왜이래? 프리? 프리? 프리 기비? 세상에는 진짜 매니 칸지의 퍼센트이야 일단 딸리 사이로 갑니다 아따 집 찾아오기 힘드네 고사 고사 여기 계시네 왜 가만히 맡아 내벌 디스카운트? 아 그래 이거네 일단 번호판 나와있고 아니 2023 년씩에 나이 야위 마암? 응 응 2개가 왔어 진짜 잘 못한 롤러는 롤러는? 당연히 다른 모델이 똑같은데 마일아이이이만 3,000원이야? 3,000원이요 1,000원 2,000원 2,000원으로 잘 못한 롤러는 롤러는 롤러 이거 마인 롤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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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가 평일 나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이랑 똑같네 은행에 잡혀있던 거 이 분이 업어와서 재세일하네요 이게 필리핀에서 엄청 많이 하시는 사업인가 보다 아마 이것도 전 주인이 타다가 은행에 잡혀가지고 경매로 잡아온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10개 Stephen inherited big big 소식 이제 저는 Five 가장 farklı 비용 부우기에 로맨 여튼 로이로그는 새거였고 이거는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주행하던 모토라 가지고 그래도 키로수가 3천 조금 넘게 탄 것 같더라구요 일단 매물 자체가 2023년식이 세 보이던 이거 하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르게 됐고 저는 2천 킬로든 3천 킬로든 새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주면 아마 정말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니뇨 리턴하면 아이 반 주면 되겠네 아따 가운기 오늘 날씨 좋다 존말크는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가족들이랑 해변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해 지고 존말크 집 방문하면 아마 수영을 방해까지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루이, 유 노 존말크 하우스? 아 유 노? 아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루이, 가운타 퍼스트 예 아 뉴 레스토랑 있어 유 노 가야? 가야? 어 가야 레스토랑 오픈 인 루스타 리소트 몇일? 어 몇일 전에 우릴 드라이 루스타 리조트 들어왔습니다 한국마트도 있네 여기 리조트가 세부에서 엄청 큰 카지노가 하나 들어와 있는 리조트다 보니까 근데 저 아는 지인분께서 여기 고깃집을 오픈을 하셔가지고 되게 럭셔리하게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픈하신 김에 제가 마닐라 가기 전에 꼭 밥 먹으러 오고 싶었거든요 우와 여기 명품샵도 들어오고 초반에 암프도 쓰였는데 대박이다 점점 뭐가 채워지네요 와 여기 빌딩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베리 아 여기 발레시아가도 들어오고 버버리 매장 들어오고 와 멋있다 여기 럭셔리하네 와 우리 식당도 이렇게 럭셔리한 데 들어오면 좋겠는데 불가능이겠지? 우리는 얼리미트드잖아 여기는 카지노 24시간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캐나픽이 방클럽이야 이거는 농기 농기가 들어왔네 세부 유명한 고급식당은 여기 다 들어와있어 세비빵 아 여기 하나 있네 우와 우와 여기 인테리어 야 아 타이완샤부샤부 있다 여기 유명한 건 다 들어와있네 식당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입구에 멋지다 메뉴판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해놓으셨네 역시 이야 여기 미쳤다 하나 가격도 상당하구나 역시 카지노 있는데 있으니까 가격 너무 무시하긴 하다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시킬까? 응 저희 이거 두개랑 이거 두개랑 육회 하나랑 먹으면 되죠 그래요 이건 한우고 이건 한우로 먹어야 되겠다 살치 살치로 네개 주시고요 육회 하나만 주세요 네 자 여기 인테리어 미쳤지? 갈든이다 갈든 센털 와 진짜 럭셔리하다 너희들이 눈 돌아간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와 호박죽에 아 호박죽 맛있네 나 호박죽 진짜 좋아하는데 호박죽 진짜 좋아하는데 호박죽 너무 맛있는데 호박죽 너무 맛있는데 우와 고기 당겨오는걸 호박죽 끈대준다 여기 set up very pretty 와 나 진짜 밖에도 못 따라가겠다 마카온이 필요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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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데코레이션이잖아 이거 이게 not green 내 굿 마카온 24K 이보 탄압이 온restaur 아하하하 이 카카 이 카카 진짜 맛있어 맛있지? 뭐같이? 많이 먹어 계속 먹어 왜? 아 뭐 아 이걸로 싫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카온 너무 부드러워 맛있어 아이스크림 말을 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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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크랍 났고 와 미쳤다 와 너무 맛있다 와 형님 미국에 우와 우와 닭살 올라와요 한 번 먹어봐 진짜 맛있다 와 와 바로 밥 비비 먹고 싶은데 왜 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 니가 이렇게 좋아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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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사람 진짜 맛있다니까 첫번째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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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이기고 나 아직 내 stomach 이렇게 봐봐 나 우리 니눈 내 먹어야 돼 내 니눈 빨리 먹어 빨치고 나 먹어야 돼 맛있어 야 먹을 줄 아네 맛있어?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니눈가 이거 다 먹었어 내가 먹어볼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야 너 왜 이리 소프 이건 그냥 오늘 하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식감이 나오지 되게 소프 응 그리고 니눈 응 피자 응 진짱 뭘 안그런데 먹었기 네 그 삶음보다 맛있대요 아 와 서비스 좋습니다 서비스 펜디스 좋은 거네 감사합니다 했죠? 응 응 하하하 베리 프리띠 우와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서비스 좋은 거 배불러가지고 업체도 못하겠어요 와 와 드디어 세븐에도 퀄리티 식당이 생겼습니다 진짜 퀄리티 한우라서 그런지 고기도 훨씬 더 맛있네요 네 아멘 너무 맛있어 좀만큼씩 가자 이 커피에 오 와 와 와 하하하 프린자 모터 하하하하 아유 잘 먹고 갑니다 오픈할 때 제가 세븐이 없어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좋은 상관에 들어오셨으니까 100%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시고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뒤쫓아가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 잘 먹었지 와 와 와 멋있다 여기 입구마저도 너무 멋있다 we can make it like that? I don't know I already give up I don't like it It's too high 아 아 뵙새가 황새 따라갈려다가 가랑이 지어진다 하하하 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저희 협력사 인터넷 민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설치하시려는 구독자님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 검색하시면 되구요 하이 깐디스 인터넷 민족 장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요금을 구독자님 환경에 맞게 따져보고 진짜 저렴하게 줄여드리구요 두번째는 가입부터 상담까지 딱 5분이면 됩니다 세번째 초이사장 구독자라고 하시면 와이파이 빵빵하게 잘 터지는 공유기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현금지어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 검색해보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족 자동이냐 인터넷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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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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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길이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지스야 왜 어 진길아 들려? 어 안들려 나는 지금 딱 세워 먹어야 되는데 왜 어 그게 어 왜 그 뭐지 존마이크 오토바이를 네가 사줘야되는 상황이거든 야 톱포도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누벨 원단으로 안해 야 누벨 원단 저거 아 미쳐나가지고 돌았다 지금 호기 보니까 원단 좋다는 소리 많더라 잘했네 원단도 좋고 MID MDI 저거 온도통감명 저거 40kg 외머리도 좋아 이때 아무도 자기 공부를 좋은데 잘했다 잘했고 많이 팔았고 돈 벌었으면 됐지 말이 많노 빨리 만들어라 지금 어?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판례라고 물어보고 사람이 내가 물어봤잖아 준비하라 했잖아 준비를 그거밖에 안해놨노 네 내는데 5,6천장 나갈 줄 알았나 하루에 지금 거의 100장씩 계속 주문 오던데 괜찮나니 야 지금 12년째인데 어 분명히 첫날에 1월 6일 날 3,600건이었어 응 지금 하루에 지금 11일 동안 150건에서 200건씩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 응 왜 갑자기 4,600건이 돼있지 나가도 나가도 끊기질 않네 3개씩 4개씩 주문하셨네 어 그렇더라 뭐? 지금 주문건수라면 4,000 몇백 개던데 괜찮나니 원단이 문제라니까 원단이 너비 알잖아 그래 빨리 뽑아 지금 설가 왕지 얘가 그러니까 팔 것 같았으면 이걸로 안했지 원단을 이 미친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내가 전생에 무슨 노예고치였나 그러니까 너는 미래를 못 보는 거야 그걸 왜 그거를 해가지고 보냈노나 보낼 때부터 너는 옳다꾸나 싶었지 양산형이 될 수가 없는 품목을 지금 아 이거 인터넷이 잘 안좋으니까 핵심만 딱 얘기할게 네 그 장당 한 700원 800원뛰기 빼주면 내가 존마이크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줄 수 있거든 나하고 얘기 안 됐잖아 이제 앞으로 나 강하게 나가려고 어 그래 일단 내가 샀어 오토바이를 미안한데 강하게 나가기 전에 이미 구매를 했어 일단 로이로이가 타고 존마이크 집으로 가고 있어 야 미친놈이 가고 있다고 어 장비 아니고 가고 있다고 오토바이 대비점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지금 타고 가고 있다고 어 어 아니 상의할 줄 보나 왜 자꾸 통보를 하지 우리 영상으로 내가 통보했잖아 천장 넘게 팔리면 어 존마이크야 그니까 아 오케이 영상으로 봤지 그냥 또 괜히 봐가지고 미친 짓을 했다 치자 우리가 어 그러면 오토바이 사러 갈 건데 혹시 뭐 가격대 얼마짜리라든지 무슨 모델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 내가 이걸 살 거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 주고 사가 그걸 타고 있다 그 뭐하는 새끼지 야 그거는 그냥 야 내 이거 사 때 돈 내놔 빙 뜯는 거랑 그런지 뭔 차인데 이 새끼야 어 이 존나 다 먹는 새끼야 이거 그래 그 옛날 니 오토바이 아니 뭐냐 오라시에서 내가 돈 많이 빌려줬잖아 아니 갚는 건 갚는 건데 사람이 의논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냥 내 영상을 꾸준하게 보면 아 내가 뭐하겠구나 생각은 들 거야 하루에 전화만 한 200통씩 와 네이버 통만 한 300개 오고 그렇겠지 문자 카톡까지 하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앉아서 화장실 갈 때 말고 내가 2층에서 1층 안 내려간 지 일주일 됐다 야 근데 니 이름이 지금 네이버 쇼핑을 집어삼키고 있던데 존마이크 효과 아니겠나 아쉽다 11일 동안 네이버 랭킹 1위지 토퍼 토퍼 브랜드 나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 원타 토퍼 브랜드지 그러니까 가를테리면 모르겠는데 11일이면 좀 미친 거지 아 난 후기 보고 니 진짜 고맙더라 야 판매용이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후기 보니까 지퍼 위로 해가지고 쓴 사람 있던데 닷글로 좀 밑으로 지퍼 해가지고 쓰라 그래 앞뒤 있다고 그 댓글에 보니까 베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니 브랜드에 지금 베개 아직 생산을 안 하더라고 전수 2단염 체계하다 전통 떨어지는 상황은 안 돼 안 돼 베개는 택배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아 그래 그 카바 그 다음에 이거 안 돼 박스 포장해 택배 이거 나 요번에 그거 택배 처음 해보는데 야 택배 이것도 업무 이게 내 엑셀 지금 완전 개 달인 됐다 지금 나 베개는 안 돼 머리 안 돼 그 내가 요번에 또 한국 가거든 조만간에 가서 내가 택배 부분은 정리해 줄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아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안 돼 그래 그러면 일단은 오토바이는 통보를 했고 베개도 통보를 했고 나는 분명히 상의를 했다 이게 상의가 너 때래 축하도 있는 거다 일 좀 해라 일 좀 잠깐만요 핵 쏴 놓고 이제 핵을 쏴도 되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야 이거 핵이 날라가고 있지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을 뿐이지 응 어 그렇지 어 어 아 아 내가 얘기했잖아 삼사진만 고생하자고 내가 왜? 어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 철권 잘하고 있는데 왜 건드려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네 후회한다고 그게 네 실수였다 아니 오토바이 아직 안 줬어 어 근데 지금 타고 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주기 전에 얘기를 한 거잖아 아 아 타고 가고 지금 환불은 안 되네 아 환불 안 되지 준 건데 끝났지 아 준 거야? 어 2023년식 4000km 탄 거 새 건데 준 거야 야 나도 톡톡 타고 다니는데 장난하나 어 여튼 뭐 그렇다 고생이 많네 이게 존나 웃기게 뭔지 알아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메트리스 공장 다섯 개를 돌린다는 거 존나 브랜드도 이래 못 돌리는 거 니 알아? 그러니까 고통장님한테 고맙다 카고 가성비 제품 줘야지 국내에서도 원단 공장 두 개 돌리는 것도 존나 할 적 없는 거고 왜냐면 원단 측에 내 밖에 안 쓰거든 가성비가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최고급인데 지금 제일 핫파리 가격을 났잖아 그게 그 박리담회의 매력이라니까 우리가 밀도 키로수 빼고 지금 우리 2등 3등 하는 요런 것들 보면 그나마 좀 무게가 무거운 거 총 무게 말이다 슈퍼싱글 기준으로 5kg 정도 나가대 5kg 나가대 내가 체중에 걸고 내 거 슈퍼싱글 올라가 뭐 뒷고 서니까 9kg에서 10kg 나가대 아 그래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거의 아 무게가 그렇지 그래 그것도 그건데 원단 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원단이 너무 싼 거 같아 토프에 들어가야 원단이 아니야 그렇지 토프에 들어가는 내장제도 아니다 미쳐라 그러니까 고생했다 진짜 최고 고생이 들어간다 해장전도 미쳐놈이네 베개도 베개 내 좋아하는 베개있지 전에 내 너그집가가 뵀을 때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 짠다 짠다 그거를 10년 전에 레슬놓고 만든 베개고 그걸로 일단 샘플만 만들어봐봐 일단 샘플만 만들어봐봐 샘플 만들었는데 4천개씩인데 정신평진가 아 몇대 옆에 하라고 얻었는건데 미친놈인가 모르겠고 끊을게 아니 나는 팔생각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지 내가 팔생각이 있다 내가 니가 하고 와서 니가 팔아 난 안하고싶다니까 베개 그러니까 내가 다 편하게 딱 시스템을 잡아줄테니까 진행만 해보라고 15자리 되겠다 15자리 갑자기 네 목소리 안들리니까 끊을게 또 술 먹으면 또 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또 술만 깨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쉬고 싶다 구독자님들이 주신 기회라가지고 이 기회가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사업하는 방향성 사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좋아하시고 식당적인 부분은 아니라 저희 채널이 굿즈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요것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길이랑 술 먹고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중에서 최고 좋은 퀄리티에 진길이가 많았듯이 최고 핫빠리 가격으로 놔두면 안 팔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안해도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지켜봐 주시고 존마이크 집 다 왔거든요 존마이크한테 오토바이 증정 드디어 합니다 제가 마닐라 3일 뒤면 올라가는데 마닐라 가기 전에 이걸 정리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존마이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정말 그 동네로 왔습니다 그래도 오줌마 포켓 3로 바꾸니까 야간 촬영이 좋아서 이 시커먼게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요 전에 카메라였으면 시커매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을텐데 어떻게 깜짝 놀래켜주지 나이 아웃사이드 나이 아웃사이드 나이 아웃사이드 나이 아웃사이드 지더니 드링킹 아 씨 아 씨 아찔 하피 베리에이 가자 하피 베리에이 하피 베리에이 아 예 쪼깨 자 오늘 존마이크 생일 파티한다고 지금 술 한잔 하고있나 봐 하피살 때이 또 요 보니세이 해피살 때이 해피살 때이 해피살 때이 해피 살 때이 해피살 때이 오늘의 오후일이 오늘가 오늘 날은 오늘의 오후일이 そんな 가족들과 하고 싶어서 아! 그치 왜 반대식사에 가는거야? 제일부터 Then we can make the day off. 왜 도와라? 여자친구 공유 아~~ 보너스 로일리니 우리 다 Regional 호 복아? 호 복 나사 호복 ㅋㅋ 아뇽 ㅋㅋ 호 복 나사 호복 이제 아이치다 뭐하니? 로이로이 모털 아주 좋아요 가정 일정도 나는 X 너의 터프는 이제 5,000만원? 6,000만원? 바닥은 6,000만원 이제 피셰 시원한Sale 시원한Sale 제가 비주 아아아아아 너무 좋긴 아직도 비주 아 왜 부름이니까? 부름러워? 여보? 이웃을 물어보는게 타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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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타퍼를 가요? 타퍼를 타퍼를 토플 컴퓨터라고 생각해 ii you're you're topper very good i promise john mark i will give the motor if over one thousand sale so can i have your motor yes no motor so can i have your motor 그치실 수준? 그치실수? 그치실수? 근데시에서는 이미 이거? 해 singing 네, 진영이 눈을 감아마라! 네, 진영이 좋은 사진으로 찍고 난 네, 진영이iet! 진영이이iet! 진영이! 진영이이iet! 진영이iet! 진영이이샤니? 진영이이iet! 진영이이iet! 진영이iet! 진영이이iet! 얘기도 안하고 이 스페이스라마 행복한 생일 행복한 생일 어? 어떻게 흘러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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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길! 이 하나! 징길! 징길 형님! 징길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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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주세요! 왜 말씀해주세요? 많이 보고 대표님! 아... 배송 완료했습니다! 왜? 나는! 나는 지금! 징길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버 사고 좀 오토바이 살살 먹으려네 아... 오케이! 그래! 난 좀 하이버 하나 더 사줄게잉! 알았어! 징길 형님! 징길 형님! 고맙다! 고맙다! 그래! 그래! 마크야! 일 열심히 하고! 난 좀 갈게잉! 아... 아... 세부 Sz economy 하이버 사고 해야지 진솔 감사합니다! 고맙게 나 이 oily får feet 와zone 좀 치석 zet아 땡 Wa efficiency 하리몽 바빠모털? 닌들 잘해 감사합니다. 얘기할게요 저는 모털이 저거는 개 탄다 저거는 다른 인플로우이셔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한 번 후에 오늘 아침에 나한테 얘기할게요 20만원 얼마나 마이터를 마시나요? 1개 1리털? 1리털? 1리털 공평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영상이 안보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영상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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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저는 세부 이것저것 정리하고 마닐라 세팅하고 세부 인원들 마닐라 데리고 가서 마닐라 평정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